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전국으로 확대됐고, 서울에선 열흘 넘게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일부 지역에선 초열대야 현상까지 벌어지는 중인데요. 정부는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공기가 못 빠져나가 밤사이 전국 곳곳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열흘 넘게 제주에선 17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선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도 관측됐습니다. 보통 한 서너시 돼야 그때야 잠이 와요. 더위 때문에 잠이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자요. 이틀 만에 서울 등 수도권에 폭염 경보가 다시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1,1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중 65세 이상인 경우는 10명 중 3명입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절반 가까이가 야외 작업장과 논밭입니다. 행정안전문은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에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해안가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 33도, 전주 34도, 강릉과 대구는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엔 수도권에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크게 식히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습도를 높여 비가 그친 뒤엔 몸으로 느끼는 체감온도가 더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 JTBC 뉴스 채널을 검은앨를 켜じてください.